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새 우리 반지야가 청춘사업하고 돈 버느냐고 바빠서 인터뷰를 못하고 제가 대신 별내무가 대신하게 됐습니다. 오늘 찍힙니다. 화이팅! 이야 화이팅! 이게 생긴건 완전 영지같은데 진짜 영지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먹네요. 여기가 사실은 성입니다. 고구리성. 옛날에 이 자리가 굳하던 자리에요. 굳이에요? 어 여기가 옛날에 굳당이에요. 굳당 여기가. 굳하던 자리인데 이제 지금 잘 안하지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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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게 그릇짝한데? 어떻게 하지? 이거 해. 이게? 유튜브에 오려면 100만부다. 100만부. 아뇨 송이 없어요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송이, 능위, 전복, 국문묵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죽인다! 아 진짜 아우 끝내준다! 빨리 먹어볼께요. 아 집에서 이렇게 안 먹어 보았는데 진짜 되게 맛있는데. 이야 전복, 능위, 송이 야 이런 라면이 있습니까? 세상에 없지. 오늘 뭐 뭐지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아 죽인다. 국물이. 어떻게 산에서 이렇게 전복을 먹을 수 있습니까. 좋습니다. 나중이들 많이들 오세요. 이게 뭐죠. 전복 내장. 전복 내장. 한잔 하면서 먹어야지. 맛이 어떠십니까. 첫 먹은 맛인데 뭐라 그래야 되나. 계란을 안쌌는데 계란이 하나 들어간 것 같죠. 계란을 안쌌. 삼삼 삶아 먹으면. 삼삼 꽈먹으면 이 맛은 안올라. 이게 어떻게 볼까. 예 여기 옆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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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5 아 으 으 으 으 으 으 2 아 아 아 아 A 어 오 어 오른쪽으로 어? 아이고 보내간거 형님 아 이거